강냉이 사세요 언제 저한테 시집 오실 거예요? 아버지 오다가 두려운데요 제가 하수영이라는 사람을 닮았대요 어디가 아파서 왔니? 아버지가 혈액형 검사받고 오래요 내가 오늘 발표한 것들을 똑똑히 들으시고 다시는 헛소리들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혈액형이 하수영의 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사장님 집에 이렇게 내려가주세요 아버지! 형! 언제부터 이러기 시작했냐고? 돈을 먼저 가져와야 입원할 수 있습니다 나 돈 좀 구해가지고 내일 차차 타고 갈 테니까 일락이 먼저 입원시켜 알았지? 내 아들놈이 죽게 해 있었다고! 이 아저씨가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내야지 죽고 싶어서 반장했어요? 죽고 싶어서 반장했어요? 일락아! 일락아! 아버지! 아버지! 내 아들놈이 죽고 싶어 at이! 아버지! 어휴 puls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